맛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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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몬둘끼리 시내입니다. 되게 잘 되어있다. 엄마 좋아하는 거다 이거. 어썸? 한국인도 진짜 없고 외국인도 잘 없어요. 설탕이네. 맛있어. 맛있어. 엄마 아빠 방수가 플렉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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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2분 1분 2분 3분 3분 1분 2분 진짜 현지 느낌 뿜뿜 나는 1분 3분 2분 3분 3분 대박 대박 아침 먹으러 출발 일단 구슬을 빼줍니다 너무 맛있어 이거 맛있어 너무 꺼 너무 꺼? 너무 꺼? 우와 날씨 너무 좋다 날씨 너무 좋다 너무 신기치 않아요? 호텔은 대단하네 그러다가 여기가 되게 길고 놀러 오면 되신가 오 엄마 저기 해먹도 있어 오 수고기 아쉽다 우와 진짜 좋다 진짜 좋다 딱 딱 맞춰줄게 오 오 25일 오 괜찮은데요? 복지 지금 신났어 복지 이케 이케 희쌑하고 놀고나는 하는데 자 오 아보카도 농장에 왔는데 진짜 선선하고 너무 좋아요 저기 큰 나무 이거는 엄마랑 신나게 먹었던 제쿠르트 나무인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와 진짜 선선하고 진짜 좋아 나중에 유통할 때 파는 거지 이거 귀여워 진짜 맛있어 눈물이 짜리 와 사방이 트여있으면 좋다 저기는 베트남 국경입니다 저기로 가면 다낭으로 갈 수 있대요 여기는 몬드끼리에서 제일 유명한 폭포에 왔는데 역대급 인파가 있어요 진짜 여기 다 있는 사람이 외국인이 저희 가족 밖에 없어요 진짜 현지인들이 관광 명소로 많이 와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무스라 폭포 기대됩니다 무스라 폭포 기대됩니다 무스라 폭포 기대됩니다 무스라 폭포 기대됩니다 여기 구운 바나나예요 여기 구운 바나나예요 여기 구운 바나나 약간 어 금고구마 같아 음 연주 약간 샐러드 먹는 느낌?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이게 다 해가지고 3만 리엘인데 그러면 만 리엘이 한 2.5달러 거든요 그러면 얼마지? 한 12,000원어치? 너무 맛있게 드세요 커피 열린 거 처음 봤어 커피 알 엄마 왜 자꾸 보고 있어? 아빠 한국 바나나가 맛있어? 몽키 바나나가 맛있어? 우선 나한테 커피 너무 좋고 너무 맛있다 와 와 에에에에에 바이바이 에이 야, 셋쎗해야돼. 갑니다 갑니다 오! 와 여기 진짜 일몰도 너무 예뻐요 지금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는데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여기 최고입니다 엄마랑 나무 엄마 지금 너무 행복함 와 엄마랑 숙소 가고 있는데 뷰가 와 일몰이 너무 멋있어서 잠깐 세웠어요 와 너무 예쁘다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이쁜는지 몰라 지금 그리고 우리 이거 타고 갔는데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아우 진짜 완전 완전 짱이야 빨리 나와 어딨고 너 그런 놀이야 뭐라고 완전 한상적이야 한상적 아우 잘했어 오 이거 집에서 먹었어 진짜 잘한다 와 증립수와 증립수와 매워 와 국물이 있는데 위에서 고기를 굽고 이렇게 야채를 넣어서 먹는 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가만히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 아트까 피삭 먹어봐 으음 아아 에셋 으어어 으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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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고기를 따로 볶아줍니다 여기 일몰도 너무 예뻐요 나이가 대박이야 너무 좋다 바퀴같아 바퀴같아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